비슷한,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 사고를 만났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사고를 만나고 저는 이제 세계를 두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데요. 네네. 이제 78년도에 제가 태어난 날이 있고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고를 만난 날이 2000년 7월 30일이었어요. 그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오빠를 만나서 차를 타고 같이 왔어요. 늘 그 뭐 그 시간에 오빠를 만나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오빠는 친오빠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친오빠를. 왜냐면 오빠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오빠 하면 이제.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좀 유치하게 설명드려면 친오빠. 네. 친오빠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잠깐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뒤에서 막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오빠가 무슨 사고가 나나보다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시느라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나 봐요. 뱅손이 차량. 그 신호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드리러 왔어요. 저희 차가 7층 수도 사고가 났고요. 너무 세게 저희 차는 굉장히 작았고. 그 차량은 이제 SUV 차량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충격으로 뭐 여기저기 튕겨졌나 봐요. 그래서 뭐 중앙선도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전하던 중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마른 아래 날벼락 같은 일이잖아요. 그게. 아. 아. 근데 당시가 이제 대학교 몇 학년이었습니까?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앨범 사진 찍은 것 같고요. 3학년 2학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화장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어. 미니큐어 마르고.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네. 꾸미는 거 좋아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실 때잖아요. 네. 이렇게 예쁘게 하자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러면 뭐 왔어요? 지금 뭐 없으니까 발에. 네. 패티큐어 하는 거 좋아하고. 분홍색으로. 발이 예쁘더라고요. 정말 발이 예쁘세요. 아 네. 그러던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돼가지고. 사고 당시에. 네. 그 기억은 아십니까? 사고 당시 기억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난 상태에서 오빠가 정신이 들었고. 이제 그때 이미 이제 제 몸에 불이 붙어있었다 그래요. 오빠가 놀라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이제 이미 상반신에 불이 붙어있어서. 어. 이렇게. 오빠 이제 저를 확 안았는데. 오빠 팔에도 금방 이렇게 불이 옮겨붙어요. 다 이제 피부에 지방이 있고 막. 그러니까 금방. 오빠 이렇게 불을 쳐내고.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이제 차 터질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고. 그래서. 오빠 저를 안고 나오자마자. 차가 폭발을 하고요. 정말. 불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사고가. 부딪히고 나서 한 5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아. 아. 혹시 사고를 당하기 전에. 어떤 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사고 전.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한테. 가족 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가족 여행이요? 안 되는 스케줄을 맞춰서. 마지막으로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갔었어요. 유학진 POLICE MC GREENWOOD, 가족들한테 이야기 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내 식구가 자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만약에 누구 하나가 다쳐야 한다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가족 중에 엄마나 아빠나 오빠가 누가 다쳐서